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슈는 K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OTT라고 하죠. 여기에 우리나라 이 영상 컨텐츠 순위가 보시면 굉장히 높게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인 순위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K 드라마 이 컨텐츠 제작사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오늘 저 이 이야기 이기택 메리스 증권 이사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떻게 저기 아이돌 전문가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컨텐츠 관련해서 워낙 많이 아셨어요. 네. 이 얘기 좀 시작해 주시죠. 일단 보도자료 하나 먼저 보고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넷플릭스 대표적인 OTT죠. 올해 한국 콘텐츠에 5,500억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저희가 드라마 제작 돈을 많이 들여도 진짜 많이 들인 게 500억이거든요. 그런데 한 200억 들여도 대작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넷플릭스가 거의 10편에서 20편 이상의 드라마를 국내에 투자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3,300억이었으니까 거의 한 60, 7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는 한정돼 있고 그리고 몸값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마진은 좋아질 수 있다는 투자 아이디어가 이 보도자료 하나에서 생기는 건데요. 그 다음 표를 하나부터 보여드릴까요. 한국의 넷플릭스 월 결제액입니다. 이게 넷플릭스가 순 가입자 증가 추세는 줄어들... 네, 둔화되고 있는 거 나오죠. 약간 둔화되고 있는데 증가 추세가 둔화되는 거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뭐 뺏기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국내로만 봐도 이렇게 가입자 수가 월 결제액이 이렇게 구독자 수가 늘어난다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 드라마는 사실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좋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애정을 갖고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인데 모래시계라고 하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는 알고 있네요. 네,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방영될 때쯤에는 제작사 위상이 그다지 크리지 않았습니다. 제작사는 방송국에 가서 나 편성에 좀 껴주세요라고 사정을 해서... 네,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편성에 껴줄 테니까 드라마를 제작해와. 그럼 너한테 마진 10% 줄게.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OTT 세상으로 변화되면서 드라마 제작할 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배팅액이 커지고 내가 어디다 팔지를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들한테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꽃놀이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OTT 채널이 많아지면 우리 TV 채널 많아지면 제작사들 또 우리 연예인분들 몸값 올라가듯이 그런 이슈겠죠. 사실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곧 이제 론칭하게 되니까...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하고요. 넷플릭스는 이미 국내에서 계속해서 배팅액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또 이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15년도, 16년도에 중국에서 이제 약간 우리나라 드라마 그때는 별에서 온 그제죠. 그런 것들이 히트치면서 상당히 큰 퍼포먼스를 나타냈었는데 아쉽게도 한활령 이후에는 싹 사라졌던 게 넷플릭스가 홍풍을 몰고 와서 사실 작년에 전염병도 돌고 해서 집콕하는 분들이 드라마를 좀 많이 보고 영화를 좀 소비를 많이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18, 19, 20년도에 들어오면서 순 가입자 수와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의 갈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국내에서는 상당히 큰 드라마들이 많이 히트를 쳤죠. 다시 알 수 있지만 킹덤이라든가 이런 시리즈물로 연속해서 나올 드라마들이 히트를 쳤는데 제작비를 보면 외국에서 놀랍니다.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잘 만들었냐 이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승리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시겠지만 마블에 나오는 주인공 한 분 몸값이 5천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한 55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승리호 전체 제작비가 250억 정도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직은. 어떻게 그 돈으로 그걸 만들었을까.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그렇게 가능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3D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제작사들과 드라마 제작사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 경쟁이 치열한지 좀 아실 텐데요. 국내외 주요 경쟁 OTT 표입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아시겠지만 티빙, 웨이브, 쿠팡, 카카오가 가세를 했고요. 글로벌 OTT로 넘어가면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로 유명한 HBO 맥스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중국은 이제 텐센트와 아이치, 우쿠 이런 OTT들이 있는데 이런 OTT들이 이제 한국 드라마가 경쟁에서 상당히 높은 경쟁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제작사는 많지 않은데 드라마 제작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전염병 때문에 드라마를 잘 원활히 찍을 수 있는 국가가 몇 안 됐어요. 작년에 올해도 상반기 땐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드라마 제작사한테는 물 들었을 때 노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해 주셨던 시피 아무래도 중국 쪽이 워낙 또 강범위하고 크다 보니까 투자액 자체도 좀 틀려지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좀 문제가 됐던 게 중국 쪽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벗겨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아쉽겠지만 지재권,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도 인식이 많이 변화됐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아프리카 지역이나 저기 저쪽 가면 VOD를 대장금을 아직도 매대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불법 우리도 예전에 테이프로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런 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도 텐센트와 아이치 그리고 우쿠 같은 데는 벌써 아이치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를 보시면 국내 올해 21년도에 드라마 12편을 이미 계약을 했다라는 보도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은 올해서부터 앞으로 한 2년 이상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도에 들어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또 제작사들이 사실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오늘 그러면 우리 이기태 기사님은 어떤 종목을 제일 좀 유망하게 보세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 하나입니다. 삼화 네트워크스 들고 나왔습니다. 시총이 가장 싼데 드라마 경쟁력은 있다. 제작의 경쟁력은 있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스튜디오 드라마 경쟁력이 약 한 50배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는데 이 5개 드라마 제작사죠. 그러니까 에이스토리라든가 팬엔터테인먼트, 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삼화 네트워크스는 15배에서 10배 정도 수준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드라마 제작사로서의 제몽값을 못 받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뭐가 나와있냐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뉴스를 좀 찾아보시면 드라마 라인업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드라마가 어떤 것들이 라인업이 되는지 각 드라마 제작사별로 나와 있습니다. 드라마 왕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작가 라인업이 대단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아이콘이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거기 작가 라인업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삼화 네트워크스는 올해서부터 행보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주가를 보면 관련 종목들, 에이스토리라든지 삼화 네트워크도 그렇고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가 일단 지금 경기 민감주단의 시장이 워낙 주목이 되어 있다 보니 3월 말에 고점을 찍고 지금 다 하향 추세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또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차원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정도에서는 견디셔야 되고 사실은 1분기, 2분기 넘어가면서 디즈니가 디즈니 코리아를 세웠을 때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올 일만 있을 텐데 그런 행보와 그리고 HO맥스, 글로벌 OTT를 표명했는데 아직 가입자 수가 순중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드라마 제작사한테는 또 한 번의 러브콜의 기회가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인내하시고 지금 새로 들어가시기에는 괜찮은 시점이다. 최근 드라마 제작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 탄력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지금 추세도 아직 걷히지 않고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게 위의 땅서부터 밑의 땅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큐브엔터도 어저께 호실적을 보여줬는데 드라마 제작은 한 편도 안 했는데 사실 벌써부터 호실적을 보여줬고 이제 12편의 드라마 제작을 오래 한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업체들이 점점 드라마 제작사로 넘어가는 이유가 시작이 워낙 호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물고가 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사마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추진력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정치학한 테마랑도 살짝 여겨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그냥 그런 뉴스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다? 올랐다라고 하면 급등 나왔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질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사마네틱스 매매 가격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트라이었던 가격이 6천 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하고 성장성을 봤을 땐 6천 원대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해 보이고요. 그 이후에 손절가는 3,200원 정도인데요. 제가 볼 때는 3,200원 정도 선에서 만약에 시장이 무너져서 이 종목이 좀 싸졌다라고 하면 3,000원 선인데 다시 또 재질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3,000원 이하면 다시 또 재질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계속해서 커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딱 들어보면 손절가를 3,000원으로 잡아놓긴 했지만 그때가 더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냥 한두 끝도 없이 돈이 있으면 계속 사는 거죠. 네. 잘 들었고요. 저희 우리 ES캐스터 지금 이 시각 특징주까지 좀 같이 들어주시죠. 네. 현재의 시각 그렇게 크게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3,20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작은 1.5% 타락하면서 977포인트 터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에서 여전히 개인이 매수량을 확대하면서 3조 2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장 마감까지 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특징주 카테고리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수급적인 특징주는 한진칼 꼽아봤습니다. 어제도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 화물 운인비 상승에 따라서 연기금이 무려 오늘까지 25거래를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체국에 가서 오랜만에 미국에 물건을 보낼 일이 있어서 미국에 항공 택배를 보냈는데요. 정말 값이 두 배가 올랐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무게뿐만 아니라 부피로까지 이제 무게 부피까지 측정을 해서 요금을 받는 가격에 깜짝 놀란 바가 있는데 한진칼 오늘까지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테마로는 화장품과 의료 확인해 보시죠. 소비 심리 개선이 이어지면서 주요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세화 PNC라든지 관련 기업들 오늘까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슈로는 대호 AL입니다. 오랜만에 미국의 대북 정책 설명 제안을 했고 또 북한이 접수했다라는 응답이 들리면서 오늘 오전부터 대북 남북 경협주 그리고 철도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하루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포트 종목 금호타이어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13년간의 흑역사가 마무리되었다라면서 어제 목표가 5,500원을 제시했고요. 오늘 장 초반에 5,500원을 터치하더니 현재는 윗고리를 좀 길게 단 모습입니다. 이 네 카테고리 중에서 오늘 좀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종목 매매 전략 듣고 가면 좋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마스크를 벗으면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냐 그래서 골프도 관련돼서 말씀드렸고 화장품 말씀드렸고 아웃도어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아시겠지만 아웃도어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스판덱스 의상을 많이 입잖아요. 레깅스들을 많이 즐겨 입으시는데 작년에 노스페이스는 5%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디스커버리는 18% 성장을 했습니다. K2코리아도 2%대 성장을 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24% 성장했는데 어저께 FNF도 실적 발표를 했었잖아요.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109% 성장하는 작년 YOY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원재료를 생산하는 것이 또 효성 TN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 TNC는 워낙 좋은 주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장품 종목도 실적 발표를 보일 것인데 코스맥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방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듯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야외 활동을 좀 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집안에만 있기 답답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수의 업종과 수의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